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며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 사람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것 같겠지 정녕만 잊지 않으리 순간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간직하리라 아름다운 그대 모습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정녕만 잊지 않으리 순간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간직하리라 아름다운 그대 모습 당신은 당신은 내게 들려주었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아ENCE 친절한 사랑은 받는 것 마음으로보 liver 당신 이uls lyn slim 지금 선생님 변화 얼마나 나 꿈 여러분 을 그것 어떤 seus 이대 일 のは 감사합니다.